4,3orton 출발 4리운 모듈파이 Keyos 출발했습니다. 4리운 모듈파이 Keyos 출발했습니다. 현재 선전은 이신유 김용주 승돌사트 선입니다. 이신규 선수가 1번 쳐 1렙을 맞추겠습니다 이신규 김영주 박평홍 송도한 선수 송도한 선수 박평홍 선수가 이신규 선수가 4위 정맹규 선수 김용주 선수가 정정락 선수를 캣수하였습니다 김용주 선수 김용주 선수 정정락 정민주 선수 현재 시각은 현재 시각은 1분 45초 경고 현재 시각은 1분 45초 경고 2번 10초에 와! 2번! 2번 10초에 와! 이신규 박태영 선수는 약 1초 반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신규 박태영 선수는 약 1초 반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신규 박태영 선수는 약 1초 반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신규 박태영 선수는 약 3초 반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영기 소수 아멘 이가 와 바퀴 떨어져 끝냈습니다 자 1, 2위는 한 바퀴씩 빼고 1, 2위는 한 바퀴씩 빼고 3위까지 한 바퀴가 넣을 수 있습니다 3위까지 한 바퀴가 넣을 수 있습니다 3위까지 한 바퀴가 넣을 수 있습니다 자 1, 2번 바퀴가 마지막입니다 1바퀴 1바퀴 마지막입니다 4위 대기 1위에서 10명의 첫 입 3위는 한 바퀴 있습니다 2위까지 한 바퀴의 한 바퀴 2위까지 한 바퀴을 enem화를 2위까지 한 바퀴은, 2위는 한 바퀴가 더 잘 Hahahahahah